제가 주로 사례를 이야기하다가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조금 생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건데 왜냐하면 원래 두 번째 발표하실 분이 정말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이야기지만 화두를 던진다는 의미에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 행정안전부정부혁신전략추진단에서 혁신추진과장으로 일하다가 마지막 퇴직점에 로컬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만들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 들어가기 전부터 지역 활성화와 관련한 일들을 쭉 해왔었고 퇴직하자마자 국정과제 관련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마무리면서 이게 로컬 임팩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간의 활동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시재생포럼에서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했었고요 오늘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두 번째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행사장에서 다른 행사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10일, 19일에 울산에서 울산 로컬 다이브에서도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로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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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컬이라는 이야기가 회자가 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피로하다 피곤하다라는 말까지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이제 사회혁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가 지역에서의 사회혁신인데 사회혁신을 한참 이야기할 때도 혁신 피로감이라는 말이 유행했듯이 로컬에도 벌써 피로감이 생긴 있지 않나 싶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범위의 로컬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삶의 터전으로서의 로컬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이게 어떤 트렌드나 흐름을 주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죠 살고 있는 곳들을 로컬이라고 불러왔고 이 두 번째 범주인 로컬이 전통적인 로컬입니다 서울 대비 지방 혹은 도시 대비 농촌으로서의 로컬이 전통적인 로컬로 불리던 것이고요 현재까지도 일본에서는 이 로컬을 도쿄 대비 지방도시 혹은 도시 대비 농촌으로서 로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작게 그려져 있는 로컬이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로컬인데요 창의적인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 창의적 지역 기반의 비즈니스가 모여있는 곳들을 로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 가지를 함께 좀 이야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야기로서 나중에 좀 정리를 로컬이팩트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하고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컬과 관련해서 이제 파생되는 용어가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로컬 브랜드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로컬 브랜드를 또 이야기해보면 로컬 브랜드도 한 세 가지로 좀 정리가 됩니다 범주가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과 크게 관계가 없지만 지역에 있는 브랜드 우리 알고 있는 대전의 성심당 그리고 옆에 보신 예가는 울산에 있는 창기름 브랜드입니다 매출이 200억이 넘고요 한 번씩 오뚜기를 앞섭니다 우린 그거 잘 모르지만 예가는 거의 어깨 최강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있는 브랜드로서 로컬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로컬 브랜드가 있습니다 제주도의 무릉 외갓집이나 대구 북성로의 북성로 공급방 이런 것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걸 브랜드화 시킨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지역 자체를 브랜딩하는 방식입니다 북성로나 성수동 양림 이런 것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국정과제 119번에 있는 로컬 브랜드 사업이 행안부와 중기부와 이야기하는 게 좀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지역 자체를 브랜딩하는 방식 결국에 기결점은 지역 활성화로 도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왜 로컬에 오리엔트 되었고 계속 저 또한 로컬을 떠들고 다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모자 쓴 친구가 저하고 같이 코끼리 똥으로 종이를 만들던 친구인데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도쿄에서 한 1200km 떨어진 히로시마 내에 있는 게요구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인구가 500명이고요 완전히 소멸 지역이죠 이곳에 지금 사진에 보이는 곳이 조상 카페라는 곳입니다 조상이 뭐냐면 코끼리인데 코끼리 똥종이를 만들다 보니까 코끼리를 테마로 카페를 만들고 여기가 마을 카페입니다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고 여기를 거점으로 이 지역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 책이 소네라 히사시의 원제는 일본의 농촌은 보물산이다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방법론 몇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가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 비즈니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비즈니스는 영리 비영리 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 주시고요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첫 번째가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지역 자원이라는 것이 태양, 용수로, 빈집, 가수원 이런 우리가 흔히 자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들조차 자원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자원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걸 거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니즈와 연결시키면 백조원의 산업이 창출된다고 주장한 책입니다 그 사례로 기업 파함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는데 개간, 변홍사를 짓는데 개간, 모내기, 긴매기, 수확 이런 것들을 모듈화시켜서 미츠비시나 하쿠호도, UFJ 같은 유명 대기업이 모듈별로 참여해서 농사를 짓고요 이 모듈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농사는 선이지 않습니까 점과 점 사이에 비는 구간은 이 지역의 비영리 단체가 경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은 술을 만들거나 회사의 기념품을 만들어서 만들고 혹은 구내식당에서 소비하는 형태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자원을 발굴을 하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자원의 니즈와 원체와 연결시키는 것 그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두 번째가 작은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큰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리스크도 크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작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 투입도 적고 역량도 최소화시켜서 투입돼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례를 점을 찍을 때 결국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점들을 찍어 나가다 보면 선으로 연결되고 이 선과 선을 연결하면 결국 면이 되고 면과 면이 연결되면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브랜드에서 세 번째 이야기했던 로컬 자체를 브랜드하는 방식도 점이 찍히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고를 할 때 구조부터 구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되는 일이 좀 없더라 그러다 보니 작은 사례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스타트업에서는 이걸 린 스타트업으로 표현하고 있고 도시재생에서는 택티컬 오바리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회혁신에서는 사회실험,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례들을 만들고 축적시켜 나가면서 혁신이라는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작업했던 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한 두 시간씩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가 결합한 최초의 모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소셜 전국에서 손꼽힌 소셜벤처 메카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성수동보다 사실 앞섰었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을 합니다 서울에 갔어야 된다 지역에서 해봐야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말들을 농담 상황을 하는데 북성도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처음에 삼덕상해라는 작은 점을 찍고요 100년 전의 모습으로 리노베이션을 했습니다 어떤 행정의 지원을 받지 않고 순수 민간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삼덕상해라는 점을 딱 찍고 이 점을 시작으로 북성로 허브와 공구박물관이 만들어지고 벌써 점이 3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알 사업으로 8개를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자본 지원을 받습니다 벌써 11개가 되어버렸죠 이 11개를 기반으로 또 신청을 하니까 돈을 또 주더라고요 18개를 또 재생을 하게 되고 총 29개를 리노베이션을 했는데 이 리노베이션을 끝내지 않고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소셜벤처와 사회적 기업들을 저렇게 입주를 시켰습니다 입주를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두 가지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혁신이었습니다 마주치고 연결되면 혁신이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을 자포스 다운타운을 만든 톤 쉐이가 이야기했었는데 저희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자포스 같은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주치고 연결된다는 그게 저희가 몰입되어 있었죠 북성로에 이렇게 혁신가들이 모여 있으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만납니다 특히 이제 밥 먹을 때 되면 다 이제 좀비처럼 기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만나면 뭘 합니까 만나면 인사를 하죠 어디 가냐 밤으로 갑니다 너 요새 뭐하는데 그러면 이런저런거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해볼까 좋네요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서 일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했던 것이 뭐냐면 만남, 소통, 공유, 일, 혁신이었습니다 만나면 소통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정보가 공유되고 정보가 공유되면 일이 만들어지고 일이 만들어져야 변화가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북성로 하는 공간에서 실현이 되었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이제 학습관광이라는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례를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1년에 170개 팀 정도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백실직계팀이 방문을 하니까 나름의 또 수익 모델이 생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네에 이제 먹고 자고 하는 것들이 활력을 받게 되었고 방문처마다 저희가 이제 도스트처럼 도스트 투어처럼 일정 강의비 형식으로 이제 돈도 받게 되고 하면서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걸 만드는데 사실은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제 옆에 보시는 권상구라는 사람이 2000년도에 골목투어를 만들면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골목투어를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근대자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근대자원 역사설을 만들어버립니다 대구 신택리지라는 역사설을 만들어버리고 그 역사설을 바탕으로 대구 근대골목투어가 탄생합니다 근대골목투어가 이루어지는 곳이 대구의 서성로, 남성로입니다 그리고 동성로는 전통적인 이제 시내라고 부르죠 다운타운은 위험했고 결국 남아있는 곳이 북성로였는데 남아있어서 북성로로 들어간 것도 유도가 맞습니다 사실은 남아있어서 들어간 것도 맞지만 북성로가 기술 생태계라는 것 그리고 한강이남 최대의 공구거리라는 매력이 작동을 했고 여기 들어가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성로 사회혁신 클러스트라는 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이 사례가 이제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두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인연이 깊네요 여기랑 이전지사님이 써주셨네요 이 사례가 담겨지고 이 책에는 저희 북성로 사례뿐만이 아니라 10개 정도의 다른 지역 사례까지 담겨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쭉 드렸던 게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 친구가 저보고 항상 우리는 포틀랜드를 한번 가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가 어디냐면 오노미치라는 지역입니다 일본은 오노미치라는 지역인데 오노미치가 레이어가 재밌습니다 보시면 바다가 있고 바다를 끼고 마을이 하나 조성되어 있고 살짝 올라가서 철길이 있고요 철길 뒤로는 아주 극격한 경사면에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산복도로보다 더 좀 빡센 지역이죠 부산의 산복도로보다 도로가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계단과 아주 좁은 골목들이 있는데 여기에 빈 집과 빈 상가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여기를 누가 재생을 했냐면 청년들이 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이 재생했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사가 극격하니까 청년이 아니면 거기를 이고 지고 가서 리노베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대도 확 떨어져 있었고 그 길을 재생하고 나서 원래 전통적으로 이 동네에 소설가나 영화감독 상당히 크리에이터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딱 스타일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가 흐리 이야기하는 힙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힙하죠 그런데 저 친구들도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훈상 너는 진짜 포틀랜드 가서 공부를 좀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2017년도에 이 포틀랜드 매거진 뷰에 실려있는 것을 보고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양부영하다가 코로나 터져버리고 행안부에 끌려가게 되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제가 지하철에서 공연 전시 프로젝트를 서울에서 같이 시작했고 이렇게 11년 문화기획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안부 민간에 있을 때부터 행안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지역 핵심 포럼을 만들고 총괄 PM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북성로 사회 핵심 클러스트 그리고 뭐 씬이라는 사회 핵심 한마당을 기획하고 감동하고 이렇게 22년 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행안부를 퇴직하게 되면서 이 책을 보고 이제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이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가 포트란드 주립대학교입니다 표지에 있는 사진이 주립대학교 내에 전철이 지나갑니다 담이 없고요 아니 학교에 담이 없고 그냥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동네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대학이 진짜 이제 지역 대학이라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말마다 대규모의 파무스 마켓이 계속 열리고요 이 건물 하나는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가 커뮤니티센터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이 책에 보고 제가 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확실해 했냐면 칭찬만 하지 않더라고요 이 책이 노숙자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젠티피케이션 문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 상찬에 상찬에 추앙에 추앙을 막 거듭하는데 포트란드가 천국이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가 근데 이러한 DNA를 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가보니까 나이키 본사가 있죠 나이키 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텔도 있고요 세계에서 가장 힙한 도시로 불리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꼽힙니다 뭐 자전거 천국이고 실제로 가보면 자전거 천국이고 도시가 엄청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스타일도 상당히 혁신적이고요 아시겠지만 이 힙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노출 콘크리트 인더스트리얼 디자인하는 카페 시멘트 냄새 날 것 같은 그런 게 힙이 아니고 원래 힙스터가 혁신과 혁명가지 않습니까 기존의 간섭을 뛰어넘는 그런 의미에서라면 포트란드가 힙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상하게 소비되고 있는 힙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고요 오히려 근데 주지했던 사실은 사람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역사박물관을 제가 해외 방문하면 무조건 가보는데 가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게 우리 영화 한교영을 보시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철도 만들고 할 때 중국 노동자들이 거의 노예처럼 일을 했었습니다 그들을 시민으로 받아준 곳이 이 오레곤주고요 그리고 흑인참정권이나 여성참정 여성참정권 흑인참정권 그리고 동성애 결혼 이런 것들을 제일 빨리 한 곳이 이 동네였습니다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지하에 가보면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포트란드를 변화시킨 변곡점이 된 사건 세 가지 팻말이 딱 있는 거예요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인데 총파업이 포트란드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흑인 노동자를 차별화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과 노동자가 일어나서 파업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니까 사실은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유튜버니까 더 이상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포들랜드가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지역 활성화나 사회 혁신에서 주지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사회를 바꾸겠다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자신을 사실 꿈꿉니다 자꾸 숨기는 거죠 여기 가보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 연대해야 된다는 아는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수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자립해야 연대가 가능합니다 자립하지 않고 서로 의존을 하게 되면 공멸의 시나리오가 그려집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자립을 하면 내가 가능하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속된 말로 아싸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자립하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하는 인간들은 벌이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야죠 그런데 자립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연대하자 다 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순간 망한다 결국에 이제 꼭꼭꼭꼭이 오롯이 서는 그 작업을 시켜줘야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연대하는 사회라는 걸 확실하게 배우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기 전에 제가 국정과제 만드는 데 참여를 해서 지방시대 6번입니다 국정 목표 6번 지방시대에 해당하는 과제인데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정부는 제 네피셜입니다 그렇게 민간을 신뢰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인력 양성이나 그런 것들을 대학을 통해서 하겠다 지역 대학을 여기 보시면 지역 대학을 활용하여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로컬 학과를 만든다고 합니다 로컬 학과를 만들고 지역 대학을 생활 혁신 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그런 사업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보시면 로컬 브랜드 이게 중기부에서는 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브랜드를 개별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로컬 브랜드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1번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 브랜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거죠 로컬에 있는 로컬의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로컬 브랜드인데요 지금 해간부에서 말하는 로컬 브랜드는 지역을 브랜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러려면 당연히 점들이 있어야 되죠 이 점들이 있어야 되고 이 점들이 모여서 성과 면이 되는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과제가 되겠고 결국 도착하는 지점은 지역 활성화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원래 한 여섯 가지 정도였는데 우동살하고 혁신지구 지역특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지역특화 같은 경우에 이 과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 마지막 줄에 보시면 지역특화 로컬 콘텐츠 타운 조성이라고 있는데 세종 창경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먼저 로컬 콘텐츠 타운 사업을 출범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중기부 사업으로 이것들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지역특화 로컬 사업을 도시재생의 한 축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포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아니니까 제가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로컬과 관련한 국정과정까지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지역 기반의 활동들을 해왔었고 국정과정에 참여를 하고 퇴직하고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가 울산 국제 임팩트 컨퍼런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컬 임팩트 생태계에 관해서 이제 국내 최초로 전체적으로 조망한 컨퍼런스입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아직 자료가 남아있고요 여담위미나마는 이거 틀어놓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상당한 공모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전체 로컬 임팩트 생태계를 조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DNA와 시그니처입니다 각 지역에는 각 지역에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DNA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람은 당연히 DNA를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지역이니까 당연히 지역도 DNA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무슨 무슨 풍 무슨 무슨 다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앞서 이 세미나 이전에 우리 최중기 위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도가 가진 어떤 DNA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또 말씀드린 북성로가 가진 DNA는 기술 생태계 공구라는 DNA가 있고 또 수원이 가진 DNA가 있을 것이고 전국 각 지역에는 DNA가 있을 것입니다 이 DNA를 끌어올려서 시그니처 콘텐츠를 만들어서 브랜딩하면 로컬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의 큰 어떤 보면 가업이 하나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로컬의 DNA를 포착해내고 끄집어 올려주고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로컬의 DNA를 짚어주는 것부터 그 다음에 결국 이 임팩트뿐만이 아니고 지역이라는 것 지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것들은 공공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임팩트 생태계를 움직이는 시스템은 민간 협력의 핵심입니다 이 민간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 다음 주제로 다루고 이 민간 협력을 가동을 지키려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동력으로서의 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털랜 시드펀드 디렉터가 와서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해줬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런 누가 압니까 제가 어디 가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소를 키웁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소는 지가 크지 누가 키워 이런 말을 하시던데 소를 키우려면 저번에 권호상 대표님이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로컬을 이야기하는 분과 창의적 기반으로서의 로컬을 이야기하는 분 두 분을 모시고 대감을 해버리니까 논쟁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거점으로서의 지역 대학을 이야기하고 시그니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꽃을 꽃이라 불러야 꽃이 되듯이 로컬 활동이나 로컬 활동가에 대해서 호명을 해줘야 됩니다 니는 지역을 바꾸는 사람이야 사회의 핵심을 하는 사람이야 로컬 활동가야 이런 걸 호명을 해주고 불러줘야죠 여담인 뮤나바는 예전에 문희준이가 나는 락크다 해가지고 락판에 난리가 났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나는 로컬 크리에이터다 주장해 주면 아 그래 로컬 크리에이터야 라고 해주는 이런 호명 그리고 이제 확산이 필요한데 널리 알려줘야 됩니다 널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과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당연히 도와줘야 올라가니까 그리고 새로운 흐름으로써 고향세까지 다루면서 이 컨퍼런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임팩트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사실 두 번째 발제자가 안 오셔서 제가 오늘 좀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쳤어야 되는 시간인데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로컬 임팩트 생태계 활성화 유사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아마 한국에서는 저만 갖고 있는 사진일 것 같은데요 구글링을 해봐도 전 세계에서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진이 헬싱키에 있는 디자인 뮤지엄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이코시스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한 맵핑인데요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1은 아이디어고요 아이디어 단계부터 어떻게 지원하고 키울 것인가 생태계가 스테이지 1은 아이디어 단계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런칭입니다 회사를 설립하고 공식하고 제품 개발하고 피드백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그로스 성장이고요 이 단계에서 투자를 받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도와주고 지원하고 협력해주는 것 각 스테이지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투자라는 영역은 결국에 런칭을 한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굳이 우리 로컬 임팩트 생태계에서 그대로 따라할 이유는 없지만 주제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북성로의 삼덕상의 이야기처럼 결국에 스스로 민간의 힘으로 뭔가를 촉발시켜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디서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컨밸리 이코시스템에서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역할은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지역기업은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형태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컨밸리 이코시스템을 좀 참조를 해서 로컬 임팩트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컬 임팩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을 가칭으로 한번 붙여봤고요 지역 활성화를 위한 각 스테이지별 작동을 촉진하는 산악관 연어민 연결 체계가 필요하다 연결을 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사단법인체나 협회나 협의회나 그런 포럼이나 이런 형태는 아니고요 가상에 좀 연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우선은 레이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컬 임팩트 생태계에 있는 레이어를 활동가가 있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관이 있고요 그리고 기업이 있고 투자사는 투자자 그리고 연구자 학자 그다음에 기록해 주는 사람 이걸 학산해 주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층들을 엮어 주는데 이들을 연결하고 촉진시켜 주는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은 제가 바닥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이 다 보면 연결해 주고 촉진시켜 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고 만남과 만남을 연결해 주고 일과 일을 연결해 주는데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려면 이 레이어들이 레이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역할들은 무엇이냐 우선 이제 스테이지 1에서는 지역의 DNA와 자원을 발굴하고 해석하고 재구성하는데 이 생태계 레이어들이 좀 붙어 줘야 된다 사례 학습하고 활동을 디자인해 내고 그리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런칭인데 이 단계에서 이제 조직을 설립하는 걸 도와주고 콘텐츠나 제품을 개발하는 걸 도와주고 활동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들을 촉진시켜 주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호명과 확산을 해 주는 거죠 이 선수들을 그리고 지역 내 지역 내에서도 네트워킹을 맺고 그 다음에 지역 간 끼리도 네트워킹을 맺고 그리고 점에서 시작해서 구조까지 이어지도록 이것들이 성장의 어떤 프로토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역 활성화에 이제 좀 간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 활성화에 간점을 두고 지원 체계를 가동시키고 민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니셔티브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조직하고 운영해 주는 것을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해줄 때 힘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은 인재발굴하고 성장시키는 곳으로서의 지역 대학 그리고 지역 주요 기업들은 인재를 유치해주고 유지시켜주는 파트너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할이 결국 게이트웨이입니다 지역 활성화 관련 정보험이 자원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선수들을 키우는 것은 각 분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 소셜벤처 각종 교육들 학교들 엄청 많기 때문에 실험하고 검증하고 모델 구축하고 학산하는 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협력하고 학산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무수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뭐 넥스트로칼, 그 다음에 KBESG 임팩트 그 다음에 창경에서 하는 소셜벤처 사업, 로컬 크리에이티 지원 사업들 그리고 뭐 많죠 이런 지원 프로그램 간 좀 연동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뭐 H1 드림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도 있고 많죠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연동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사끼리도 좀 네트워킹을 해서 정보가 흐르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성공 스토리를 확산하면서 이 확산이 결국 유입으로 이어지는 일들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로컬 지향하고 활용한 것들이 좀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사는 좀 활성화, 도시재생이 좀 연결이 되고 사회적 경제 조직, 소셜벤처, 로컬 크리에이터가 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산업, 문화콘텐츠, 라이프스타일이 좀 연계가 되고 연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조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디자인입니다 앞서 북성로 예를 들었던 이유도 이 말을 하고 싶어서였고요 결국 이 커뮤니티 디자인을 제대로 해줘야 생태계 점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이 점들을 연결시키는 것 또한 결국에는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만남을 계속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남을 만들어낼 때 결국 소통하고 공유하고 일이 만들어지고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적용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콜렉티브 임팩트에서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가 공통의 아젠다를 설정하고 공통의 아젠다는 지역 활성화라는 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되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과 평가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단위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만의 성과가 필요한데 그러면 나는 뭘 얻어갈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공통의 아젠다가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결국 이것들이 한데 모아지는 중추지원 조직까지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로컬 임팩트 이니셔티브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될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성한 박수 녹아내조 staying 있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